자, 앉아봐. 빨리 앉을 거야. 자, 앉아봐. 의자야. 살살, 힘주고. 잘 가봤어. 이거 안전성 테스트 한 거죠? 아니, 테스트 안 돼 있어. 안 돼 있어. 진짜, 진짜 이거. 의자, 많이 먹으면 안 돼. 아저씨처럼 돼. 아니, 내가 우리 동생을 위해서 장을 봐왔어. 아, 그래요? 캠핑에 옷은 장이지. 장을 봐야 돼. 아니, 그런데 정말 힘들었던 거는 양 조절이 안 됐어, 양 조절이. 과연 얼만큼 먹을지를 감이 안 오니까 내가 지금. 아, 모자라면 나 화나는데. 그렇지. 자, 전복. 아, 전복. 그리고 살치살. 소고기, 소고기. 등심. 오, 예. 뭐, 베이컨. 아니, 많이 먹을 것 같아서 확실히 많이 사왔어. 오케이. 오케이. 아, 뭐 갖고 온 거 있어? 그럼요. 로이야, 동생 생기겠다. 장어. 동생 생기겠다. 우와. 먼저 해야 할 게 있어. 뭐, 뭐 해야 해요? 기종, 기종. 봉대를 일단 만들어. 이게 제일 아래. 아, 나 이거, 나 이런 거 하기 싫어서 나 글램핑만 가는데. 와. 아, 이 캠핑판 또 처음이네. 아, 나 이런 게 있어. 일단 다시 온장 복구한다. 일단 다시 온장 복구한다. 봐라. 잠깐만요.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. 오, 물 가져갔어, 로이가. 우아. 아, 우아. 아, 우아. 아, 우아. 한 번 찾아봐봐. 가야 해요 삐포 삐포. 롤리도 알아? 부러졌어. 내가 다리에 힘 주라고 했잖아. 뭐라도 못해. 아 괜찮아. 괜찮아 괜찮아. 야 얘가 약하다. 아빠가 처음 있지. 얘기해 줘. 아빠가 처음이지 이런 거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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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